Q. 에이바젤에서 나온 에이바젤에서 나온 에이바젤에서 나온 Q. 선 reservation produce Q. 태국ô의 태양이 굉장히 뜨겁句 그래서 여러분의 예쁜 피부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. 저는 이 선크림을 항상 아침마다 바르고 외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선크림을 바르시면서 피부를 소중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오늘 이 선크림을 커оль합니다. 다 같은 행 SECTION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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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저희가 100명만 해드렸는데요,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좀 크고요. 저희가 내년에는 규현을 제대하면 슈퍼쇼 에이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신방입니다. 앞에서 멤버들이 다른 얘기 다 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어떤 노래인지 슈퍼쇼 에이소 언제 하는 거냐 또는 저희가 지난번에 콘서트 때 얘기했던 게 태국 노래를 하나 내고 싶다 라고 했더니 태국 노래 또 언제 내는 거냐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주신다면 저희가 금방 자주 와서 저희 슈퍼쇼 에이소가 태국어로 부르는 노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상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2018년 만들기를 잘 하시고 2018년에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! I'm in the other way This is my 우리는 시험한지? 와요! 우리는 네옥토리에요! 다쿠카 감사합니다! 다쿠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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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만 하이차이다! 다쿠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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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puerta! 맞아! 굳이